오늘의 귀하신 몸. 설마 이분은 아니신 거죠? 아하 주인공이 오셨네요. 제가 자주 하는 자세 혹은 동작이라 하면. 그게 뭐예요? 목과 어깨의 통증을 달래고 있는 자세입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아하 갈고리 안마기를 걸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 팀장님이 회사에 출근하셨군요.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충아님. 아우 두둑 어이구 목이 많이 아파버린다. 아 목 아파. 저 심정 다들 아시죠? 휴대용 갈고리를 안 오시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목이 불편하고 아파가지고. 저는 아픈 목과 어깨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회사원 이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힘겹게 살아가는 40대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 이지혜입니다. 손에 들고 계신 것도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건데. 네 제 애착인 형입니다. 거기에 그 방석. 아니 남의 방석은 왜요? 이거 원래 방석인데 지금 소리가 안 들어요. 직장인들의 애환입니다. 차라리 더 써오시고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저거 써. 척추에 좋다는 방석이나 등받이, 보조의자.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바꿔도 쓰고 돌려도 써보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뒤바니까 목이 다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다 보면 목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북목. 이 자세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오다가 한 세 달 전쯤 부터 통증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충환님이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것은 요즘 들어 증상이 심상치 않아져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손가락 부분이 좀 이쪽의 느낌과 이쪽의 느낌이 좀 달라요. 발때 누우면 이제 이 팔, 어깨 이쪽부터 이렇게 좀 절임 증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잠들지 못하거든요. 일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앞으로 나가는 몸. 충환님은 전형적인 거북목입니다. 아, 저 같은데요. 거북목은 어깨 선보다 머리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갈수록 고개를 많이 죽일수록 큰 하중이 발생하는데요. 무거운 하중을 버티다 보면 목뼈는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요. 결국은 목뼈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디스크나 협착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게 심해지면서 마비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의 입구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밤. 충환님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잠자리도 침대가 아닌 방바닥입니다. 침대가 아무래도 몸이 좀 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더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이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 거기 바닥이요? 네. 멀쩡한 침대도 좀? 네. 아휴, 오죽하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실까요? 딱 써야지가 맞아요. 계속 그렇게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나아오면 다시 올라가는 날이 있겠죠. 며칠 후 충환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전신 3D 엑스레이와 3D 자세 분석기로 검사를 했는데요. 손절임 증상을 호소한 충환님에게는 MRI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아,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앉으세요. 일단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목 엑스레이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 일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예요. 근데 좀 아래쪽은 그래도 커브가 살아있는데 아래쪽을 가리고 보면 일자 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몸이 경직이 된 부분하고 좀 경직이 덜 된 유연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운 장소가 거기가 돼요. 아하... 아니나 다를까 이 부위에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설마 했는데 역시나 디스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란 뭘까요? 목뼈, 즉 경추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목을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 속 섬유륜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섬유륜이 변형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입니다. 이때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 눈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말초 신경을 타고 어깨죽지와 팔, 손가락까지 그 통증이 전달됩니다. 디스크가 자꾸 튀어나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 척수병증이라고 해서 큰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목 아래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습이 우리 충환 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기 둘을 안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무릎에 앉히고 이런 자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세가. 목이랑 팔 쪽, 어깨. 다 문제예요. 주말 오후. 16개월 된 쌍둥이 남매를 육아 중인 현화님 부부. 아, 귀여워. 누구야, 형. 누구야. 첫째 아들이 벌써 중학생인데 다시 육아 전쟁 중입니다. 한 명 아빠한테 와. 엄마 힘들어. 같이 하는 거야? 모로로 틀어줄까? 첫째 키울 때랑 체력이 다르죠. 저기 유팡. 아, 나 어깨 아파. 유팡 밑에. 아우,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에서 시작되는 통증은 어깨와 머리로 번지는데요. 아우, 그렇다고 엄마 사표를 낼 수도 없고. 통증은 가실 날이 없습니다. 도려내고 싶더라고요. 뭐 하지? 목이랑 어깨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마사지샵도 꾸준히 다녀보고 했는데도 그냥 딱 그 하루 몇 시간. 어, 너무 아파. 전에 가만히 누르고 있어. 결국 믿을 건 남편 손뿐입니다. 어, 거기요. 남편분도 힘드시겠는데요.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사지 안 하는 그날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그건 진심인 거예요, 사실. 제가 마사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현아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검사 결과를 한 번 보시면은. 아이고야, 이거 저까지 긴장되는데요. 자, 이게 경추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추뼈는 커브가 돼 있어야 돼요. C자형 커브라고 그러는데. C자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 아이인데. 높이 나오고 이제 딱 보면 거의 평행하죠. 네, 스트레이트. 완전 일자 목이에요. 목을 이제 숙이거나 펼 때도, 특히 숙일 때도 보면은 일자 모양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목 주변의 근육이 경식이 좀 많이 된 상태다. 현아님은 게다가 3D 자세 분석 결과 목뼈 각도가 11도로 심한 거북목입니다. 목뼈의 정상 각도를 0도로 볼 때 5도가 넘어가면 거북목, 10도가 넘어가면 심한 거북목으로 정의하죠. 결국은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목의 깊은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 경수의 각도가 C자에서 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치형의 C자 곡선을 가져야 충분한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일자로 변형이 되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C자형 목으로 지탱할 머리 무게가 4에서 5kg 정도 된다고 치면 일자목으로 변형이 됐다 그러면 그 무게가 7, 8kg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30대신데 속도 망가지는 속도는 4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큰일이에요. 몇 년 사이에 50경도 오실 거예요. 일단 한 번 망가지면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하면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라는 거는 없어요. 아 36살인데 50견이라뇨.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목이랑 거북목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첫 번째 팁은 이거예요. 에? 귀걸이가 솔루션이라고요? 끈이 달린 귀걸이에요. 귀걸이를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귀걸이를 이상하죠. 했는데 그냥 이제 사람들 평소에 이제 앉듯이 그냥 앉으라고 그러면은 귀걸이 끈이 거기 앞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제선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 봉제선까지 닿도록 이거를 하루 종일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이제 귀걸이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세가 자꾸 이제 좀 이상해지죠. 뒤로 넘어가고 바나나를 생각을 하세요. 바나나요? 그래서 척추 뒤쪽에 척추에 이렇게 바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나나가 하루에 한 번 더 부서지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 꼬고 앉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무섭네요. 이렇게 됐어요. 바나나가 이렇게 됐어요. 척추는 위아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와 바나나로 기억하시면 목과 허리를 동시에 자세를 서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드릴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하신 몸에 직접 SOS를 요청한 최연소 참여자인데요. 올해 고3이라네요. 공부할 때는요. 맞아요. 학생들은 매일 이 자세죠. 집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더 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덕수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선우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교실. 그런데 선우님은 좀처럼 수업에 집중하질 못합니다. 목 아래 부분도 아프고 이게 목 라인 타고 뒷목이 제일 아파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볼펜으로 누를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때부터 학교에서는 못 보던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향해 있는데 좀 아프지 않아요? 아 좀 아픈데 재미있으면 까먹어요. 하하 참. 지하철 안 다들 스마트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거 나오면은 어머니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무슨 소리죠? 맨날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하하 아니 아까부터 저도 눈에 걸리더라고요. 큰일이네. 하하 아니 오늘도 많이 아팠어? 똑같이. 내 생각에는 핸드폰 같아. 핸드폰. 어디가 생각해? 내 핸드폰도 있는데. 내 핸드폰도. 내가 여기 이미 목이 망가졌어.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 근데 공부 안 하면은 안 아프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 대단한 일상이다 야. 야 그만 봐라 야 누나 눈 버리고 다 버리겠다. 그만 봐. 일어나 일어나. 아니 안 죽어. 지금 너무 행복해. 말을 해주는 거는 다 잔소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제가 아들과 또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도 잔소리를 좀 줄이게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 어쩔게 좀 심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파라고 얘기하는 적도 많았어요. 자극적이긴 한데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리치료도 받았고 도스치료도 병원을 옮겨가면서 받았어요. 약도 먹어보고 진통제도 먹어보고 하는데 결국엔 다 제자리더라고요. 좀 답답한 걸 넘어서 거의 체념을 하고 살아요. 몇 달 후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선우님. 긴급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겨우 19살 선우님의 목뼈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3D 전신 엑스레이와 자세 분석기로 검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어떻게 걸었죠?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항상 이렇게 걸어요? 거의. 네. 신발은 이렇게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녀요? 아 딱 걸렸는데요. 선우님이 학생이었는데 거의 한 60대, 70대 할아버지 자세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라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리퍼를 신으면 보폭을 이렇게 넓혀서 걸으면 슬리퍼가 뒤로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폭이 되게 짧아져요. 보폭이 짧아지니까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다리에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엄청 짧아졌어요. 충격적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 그룹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거의 한 11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허벅지 뒤쪽이 짧으니까 골반도 한 10도 정도. 뒤쪽으로 후반 경사를 그래서 오히려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척추도 일자, 목도 일자예요. 19살 선우님은 이미 일자, 목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젊어서 모르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남들보다 빨리 디스크 같은 병이 올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나 많이 심각한 상태구나를 알게 됐어요. 선우님의 진료가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크로스백 메고 오는데 주로 한쪽으로 메시나요? 그쵸, 오른쪽으로 자주 메시는 편이에요. 네, 저 이거 찍어보고 되게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스핑크 보여요? 네. 많이 휘었죠? 우와, 진짜 많이 휘었네요. 더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는 최선우, 여기도 최선우. 에이? 둘 다 선우님의 척추 사진인데 하나는 곱고 하나는 휘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누워서 찍었어요. 누워서 찍으면 척추가 펴져요. 그러게요. 근데 서면 척추가 휘어요. 왜? 평소에 이제 막 크로스백 메고 자세가 이제 비틀다 보니까 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야. 그리고 쇼킹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현기증 난다, 선우야.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써요? 몇 시간 써요? 제 4시간. 보는 자세 한번 취해 볼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낫네요. 저도 찔리긴 하네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하 님 역시 집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 힘듭니다. 좀 골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곱, 여덟 시간을 보는 것 같은데. 일곱, 여덟 시간이요? 선수예요? 하긴 요즘에는 당연한 모습이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몇 도 정도 구부리는지 아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리는 게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를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하면 숙이는 시간만큼 약 15kg의 추가적인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이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목뼈가 견뎌하는 하중은 2에서 3kg씩 증가하는데요. 45도면 약 22kg, 60도면 약 27k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30도로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 목이 망가지는 시기는 점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귀하신 목을 구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척추 명의 박중현 교수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을 블랙폴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 첫 번째는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들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하는 것 평소에 나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우 학생 어떻게 했어요? 아... 우두둑 소리 약간 이런 거 목 막... 빠근하면 목을 우두둑 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위험합니다. 목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목뼈는 경동맥과 척추 동맥 같은 중요한 동맥과 척추 신경이 지나다닙니다. 목뼈는 다른 척추뼈보다 움직임이 크고 유연한데요. 목을 자꾸 꺾거나 돌리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마사지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 5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 검지 손가락을 펴볼까요? 다 같이 해보시죠. 음... 이 손가락이 효과가 있으려나? 이 1번은 턱뼈 모서리지인데 있죠.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저도 누르는데 시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거북목 만드는 근육을 풀 텐데 아까 1번 뼈 있죠. 그러니까 턱뼈 뒤에 머리뼈가 약간 모서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귓볼 뒤쪽. 아, 네 있어요. 그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여기죠. 여기. 목빛근은 머리를 앞으로 끌어당겨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여기죠. 네, 여기.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빛근이 점점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2번 마사지를 해준 상태에서 목을 한 번 세워주면 목을 반듯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세로로 연결되는 근육들 있죠. 여기를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비비세요. 어우, 시원한데요? 근데 너무 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좀 납니까? 네네, 소리도 나고. 괜찮아요?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마사지를 먼저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주먹을 주세요, 주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짖근거리는 부 있죠? 여기 한 번 만져보세요. 옆머리. 귀 바퀴 위쪽에. 아픈데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우님, 안 따라하고 뭐하세요? 조금 힘드신가요? 아,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네. 네. 거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 고3인데 오죽할까요? 손을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어깨죽지 있죠, 승모근.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먼저 누르고 앞뒤로 비비세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제가 손 대는 곳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위마다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목뼈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세 분 다 동일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불편함이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동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깍지를 끼세요. 몸을 웅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펴세요. 그다음에 팔꿈치 펴고 턱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끝으로 일단 작은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동작들이 어렵지 않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뒤쪽으로 많이 펴야 돼요. 세 번째 동작은 손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세요.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손을 깍지 끼세요. 그다음에 위로 한번 손바닥으로 쭉 천장을 밀어주시고요. 신음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나비 동작, 벌새 동작, 독수리 동작을 가만히 보시면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요. 어깨 움직임을 통해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척추 명의가 처방하는 목 건강을 위한 두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턱 만들기예요. 두턱 혹은 두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을 두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뒤로 당기면 턱이 두 개가 되죠. 해보세요. 이 자세를 수시로 취하라고 노력을 하세요. 두턱 만들기는 목 주변의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결국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운드 젤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해야 돼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를 생각을 하세요. T, T, W, T, Y. 천천히 따라 보세요. T, W, T, Y. 아, 알파벳 모양이군요. T, Y. 이 운동은 짧아진 흉근을 스트레칭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견갑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T, W, T, Y. 앞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세를 바꾸러 갑니다. 현아님의 집. 오늘도 에너지 넘친 쌍둥이 남녀와 한바탕 씨름 중인데요. 이 일상 속으로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쁜 자세.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앉아서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다리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다리가 꼬이잖아요. 정강이뼈는 안쪽, 허벅지 뼈는 바깥쪽, 골반이 뒤로 가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가, 힘 빼면. 그럼 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머리는 또 앞으로. 그래서 양반다리를 오래 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목어깨, 허리 이런 데 불편해지죠. 뒤로 소파에 앉아보세요. 일어나서 소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소파 생활을 하시고 이런 쿠션 같은 거. 소파가 깊다면 쿠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다리 꼬는 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시고. 뭐든지 한 자세를 반복하는 게 안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이 수면 자세입니다. 현아님은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히고 자야 편하다는데요. 너무 불편하게 잔다. 이 자세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자는 자세입니까? 네. 잘 안 와요. 지금 이 자세는 제가 본 수면 자세 중에 가장 최악의 자세가 아닐까. 보기만 해도 목이 아파 보여요. 이렇게 몸을 불균형이 한 상태에서 자면 근육들이 짧아진 건 계속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도 계속 길어지고. 이거 악순환이에요. 그렇구나. 절대로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바로 눕는 자세 기본이 있어요. 네. 척추는 가지런한 걸 좋아해요. 가지런한데 이제 잘 때는. 잘 때는 베개를 받치거든요. 베개를 받칠 때는 목이 불편하시잖아요. 수건을 말아서 이 목 사이를 좀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래로 쳐져요. 아, 수건으로 목 뒤를 받치는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좀 받쳐지는, 받쳐지는 느낌이 있죠. 목이 아프신 분들. 베개가 궁금하실 텐데요. 경추베개. 이거를 쓰면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어서 좀 비싸해지고 샀거든요. 얼마인데? 25만 원 정도. 우와. 목에 좋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일까요? 베개는요. 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베개가 제일 좋아해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랍니다. 농장에서 찍어 나오는 베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등에서 목 뒷부분이 침대에서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채워지는 기준은 코높이랑 턱이 이제 수평선에 나올 수 있도록. 이곳은 충한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나쁜 자세를 유발하는 환경을 찾아내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내가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구를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높이를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이런 걸 받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모니터 높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36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위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눈높이가 와야 돼요.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북목을 좀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각티슈를 쓰시면 돼요. 각티슈로 거북목을 교정한다고요? 등쪽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 있죠. 여기 세로로 받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머리만 내밀어 보실까요? 잘 안 되죠? 그러네요. 등을 펴도록 도와주면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게 구분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긴장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생각날 때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받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생활환경을 조정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목 건강을 위한 실천법을 처방받은 3명의 귀하신 몸. 이번 기회에 좀 고통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신 해보려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일째 되는 날.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 귀걸이를 차고 있네요. 계속 차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돌볼 때도 바닥보다는 가능한 식탁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우와, 기다리세요. 아기들도 금세 적응했네요. 잠깐 와주실래요? 이거 주신 거. 실천을 위해 목뼈 일지도 열심히 쐈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요. 한 3, 4일 차부터 목이 안 아프기 시작하고 어깨에도 주물러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의 뭐 매일 저희가 마사지 안마를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 요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신기합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저기 앉아있는 학생 선우님 맞죠? 그런데 선우님. 자세가 확 달라졌는데요. 우선 가방을 백팩으로 바꿨습니다. 백팩에 스마트폰을 얹고 보는 것도 꿀팁.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 걸음걸이가 젊어졌습니다. 평소에 통증도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좀 두통, 맞아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선우가 어머님 말은 잘 안 들으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그래도 의사쌤 말은 잘 했나? 네, 완전. 효과 만점이네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 7, 8시간이었던 충아님도 요즘 셀카봉을 사용합니다. 갈고리 안마 대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일단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일단 저는 몸에 통증이 없어지는 변화를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갈고리 거의 사용 안 해요. 15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여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3명 모두 15일간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대단하네요. 약속대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참여자들. 2주 전 심각했던 목통증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의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현화 님입니다. 지금 보름 만에 만나나요, 저희?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거북목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앞으로 한 11도 정도 기울어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와, 신기하네요. 정상 무기예요. 보름 만에 이게 좀 좋아진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주셨잖아요, 귀걸이. 네, 귀걸이. 저는 이거를 샤워할 때도 안 빼고. 아, 그래요? 항상 설거지하거나 애들 볼 때도 최대한 자세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하루에 운동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운동은 몇 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하루 3번은 일단 무조건 했어요. 제일 큰 거는요, 일단. 뭘까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 얼마부터 없어졌어요? 3, 4일 차부터. 3, 4일 차부터 통증이 없어졌고. 없어졌고 주물러 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요? 10점이 제일 아프고 0점이 제일 안 아프다고 그러면 몇 점 정도 되셨었어요? 저는 거의 0으로. 0이라고요? 처음에는 8, 9. 8, 9에서 거의 0점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프지가 않네요. 놀라운 변화네요. 나중에는 병원 오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로써 더 이상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걸로.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잠깐만.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잠깐만. 3주 이게요. 죄송해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순간. 아픈 게 없어지니까 생활이 즐거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고. 이 2주, 3주 간에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얻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고3 선우님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약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두통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원래 거북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도 정도 숙여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1도잖아요. 와, 정말 좋아졌네요. 거북목이 지금 정상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뭐 층만증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14도 정도 층만이었는데. 펴졌죠. 9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눈에 봐도 척추가 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10도가 안 되면 층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릎이 뻣뻣해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 그것도 한 30% 정도 좋아진 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좌우 균형도 좋아지고 앞뒤 균형도 좋아지고 골반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척추 힘 것도 좋아지고. 제가 봐도 좀 신기할 정도로 2주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선우님,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비법이 뭐예요? 운동을 거르지 않고 했어요. 목 아픈 거 좀 이번에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졸려도. 이 운동을 하고 자야 내가 내일 목이 덜 아프겠다. 가방도 안 메고 갖고 신발도 바뀌었네요. 며칠,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슬리퍼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아, 그래요? 제 가방도 메고 있고. 2주 동안 느낀 점도 고백합니다. 이게 딱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제 모습이 비쳐 보이니까. 아, 이 사람들 이대로 되면 제 꼴이 나. 그러니까 제 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아니. 정작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아픈 거에 비해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고. 40대 중반. 이미 디스크가 시작된 충아님의 목표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40대시고 MRI를 찍었을 때도 보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주 정도 훈련해서 뭐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그때 한 10도 정도 구부러진 게 보이셨죠? 거북목이었는데. 지금 한 6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오, 다행이네요. 10도 정도면 심한 거북목이고. 5도 정도면 그냥 약간 거북목 시작하는 정도니까. 거북목이 거의 한 반 정도 좋아졌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통증이.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아픈 걸 느끼셨어요? 통증을 뭐 10 중에 78이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통증은 이제 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을 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면. 셀카봉을 이용해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식탁이나 책상에 앉아서 볼 때도. 거의 한. 이 정도 높이의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놓고. 네. 하지만 일자목이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안 좋은 자세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춘 거고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질지는 저도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통증. 기능. 객관적 수치. 전부 다 호전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명의 귀하신 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10명 중에 8명은. 핸드폰을 해골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이 작은 운동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심 싹 사라졌어요. 다른 분들께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남은 인생은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지. 너무 많이OSS. 그죠-